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오늘 구글 딥마인드에서 메오트라는 새로운 생성형 AI 모델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오늘 공개된 이 영상들은 정말 현존하는 최고의 AI 영상 모델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제가 직접 리뷰한 오픈 AI의 소라보다 더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영상 디자이너 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어떠한 포인트에서 감히 소라보다 뛰어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직접 소라 AI의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영상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상 디자이너로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며 최근 M2상까지 수상한 김구린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AI 영상 중 최고의 AI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공개된 구글의 메오투로 만든 영상들은 정말 모든 AI로 만든 영상들보다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전문가 입장에서 왜 메오투가 더 뛰어난지 분석을 하고 또 어떤 포인트들을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메오투가 특별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디테일 표현입니다. 디테일에 있어서는 소라 AI가 다른 AI 영상들보다 뛰어난 결과를 보여줬는데 제가 메오투의 가장 놀란 점은 바로 이 디테일 표현이 소라보다 뛰어난 영상들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는 영상에서도 강아지의 털 표현이라든지 튜브 그리고 물재질까지 모두 다 정말 사실적으로 디테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꼬리를 잘 보시면은 좌우로 살랑살랑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마치 균형을 잡기 위한 발의 움직임의 디테일까지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플라밍고가 먹이를 찾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은 플라밍고가 발의 움직임과 주둥이가 물에 닿는 부분부터 물의 파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AI에서는 이렇게 움직임과 물의 파장이 일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메오투에서는 이러한 점을 아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아지가 물환경을 끼고 잠수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데 물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기포 표현은 정말 100점을 주고 싶고 그보다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놀란 점은 바닥에 비친 커스틱이라고 불리는 물의 파장에서 나오는 빛의 굴절 부분입니다. 강아지가 잠수한 중앙을 기점으로 물의 파장이 정확히 밖으로 퍼지는 표현은 다른 AI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정말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정확히 이 물의 방향성과 현재 물리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프롬프트 해석이 다른 AI보다 정확하게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따 제가 같은 프롬프트를 소라에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결과물이 얼마나 프롬프트를 잘 반영했는지 이 자동차 드리프트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영어 프롬프트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로우 앵길의 트래킹샷에 18mm 광각으로 이렇게 넓게 찍힌 렌즈 그리고 자동차에 드리프트하는 장면 그리고 타이어가 연기나는 부분 카메라의 움직임 또한 낮은 앵글에서 올리브 그린색 머슬카로 접근하는 모습일 정확히 따라하고 있고요. 회전하는 바퀴에 피어오르는 타이어 연기 또한 표현되고 있죠. 도시 불빛과 이렇게 빛이 앞으로 올 때 카메라에 비치는 렌즈 플레어 효과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어두운색 아스팔트 그리고 노란색 택시가 배경에 보이고 있고 네온사인 그리고 행인들도 보이고 있죠. 도시의 에너지가 살아 숨쉬는 강렬한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이 프롬프트 모드 역시 정말 99% 프롬프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영상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AI 영상들은 FHD 이하의 사이즈로 만들 수 있고 그나마 소라 AI가 1080p 그러니까 즉 FHD 사이즈가 가능하지만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사용해야지만 FHD 사이즈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VO2 홈페이지를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4K 화질까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개됐을 때 실제 어느 정도 크레딧을 소요할지 궁금하지만 우선 현재까지는 4K 화질까지 생성할 수 있는 영상 AI가 없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유명한 다른 AI 영상들과 비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AI들의 공통적인 한계점은 바로 물리법칙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리얼하게 나오는 영상 같아도 물리 표현이 맞지 않으면 바로 어색한 티가 확 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기 써는 장면을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VO2의 영상을 보시면 고기를 이렇게 썰면 썰린 고기는 바로 옆으로 이렇게 치우고 그 다음 조각을 썰고 있고 자, 소라를 보시면 이렇게 고기를 찍고 다시 살아나는 장면? 마치 손으로 고기를 썰고 있는 느낌이 들죠? 퀄리티 자체는 리얼화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물리법칙이 어색하니까 완전 어색한 티가 확 나는 거죠. 자, 런웨이로 만든 이 고기 써는 장면도 마치 불로 지지는 것 같은 어색한 표현이 연출되고 있고 자, 그나마 프럼프트를 가장 잘 이해한다는 클링에서조차도 이렇게 썰고 나면 다시 고기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든지 자, 어색하게 고기를 써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루마에서 나온 드림머신 역시도 고기를 패고 있죠? 자, 그리고 텐센트에서 나온 새로운 AI 모델 역시도 굉장히 프럼프트를 잘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말도 안 되게 질긴 고기를 마치 비비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색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베어트 영상을 보시면 이 고기를 썰고 썰린 조각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봤을 때 결과물이 어떤 게 더 뛰어난지 비교한 통계인데 이를 벤치마크라고 부르고 실제 구글에서 테스트한 벤치마크 결과를 사이트를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다는 AI의 대표적인 툴들과 퍼포먼스 그리고 프럼프트 해석 이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전반적인 퍼포먼스 부분을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베어가 뛰어나다고 생각한 부분들이고 빨간색 부분은 다른 AI 툴들이 더 괜찮다고 투표한 부분이고 이 흰색 부분이 동점인 결과 부분입니다. 표를 보시면 메타, 클링, 미니맥스, 그리고 소라 AI까지 모두 초록색 부분인 베어가 50% 이상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럼프트 해석에 있어서도 베어가 모두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사용한 결과 소라보다 클링 AI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표를 보더라도 네 가지 비교 대상들 중에서 빨간색이 가장 많은 건 클링 AI였고 베어가 클링보다 더 뛰어나다는 벤치마크를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베어 2에서 공개한 영상들에 사용된 프럼프트를 소라 AI에 똑같이 입력해서 비교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라 AI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게 이 강아지가 잠수하는 장면인데 너무나도 소라 AI에서는 실망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의 파장, 커스틱 부분을 보시면은 바닥에 그냥 일렁이는 표현은 있지만 정확하게 이 강아지가 가운데로 점프하면서 들어온 이 파장이 바깥쪽으로 커스틱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소라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결이 움직일 뿐이지 이 위쪽 물결의 파장에 따라서 아래에 커스틱이 생기는 효과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소라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프럼프트를 입력해봤지만 역시나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커스틱이 사라진다던지 또 물에 어색하게 들어간다던지 아니면 물속과 물 밖의 경계가 애매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굉장히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로만 봐도 베어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플라밍고 영상도 소라 AI의 완패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리얼리스틱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은 확연히 베어트가 앞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플라밍고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다리의 움직임 그리고 주둥이의 기준으로 이렇게 물에 파장이 번지는 게 베어트에서 정말 잘 이뤄지고 있는데 이 소라 AI를 보면은 그냥 플라밍고 여러 마리가 그냥 움직이는 느낌이 있고 파장은 전혀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영상들도 제가 다 테스트해봤는데 모두 베어트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AI 영상에 대한 리뷰도 올리고 많은 의견을 들어오면서 느낀 건 대부분이 정말 두려울 정도로 놀라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과 시청자들도 아직 불편하게 느껴지는 평도 많았고 실제로 일부 영화 제작자와 아티스트들은 AI의 창작력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AI 영상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아바타,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등 엄청난 영화를 만든 제임스 카메란 감독님은 현재 스테빌리티 AI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AI의 발전이 머지않아 새로운 영상 제작의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무기가 누구에게나 사용된다고 했을 때 수많은 부정적인 사례들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빠르고 놀라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제가 직접 써보면서 느끼는 결과를 꾸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실용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제 연구 결과가 궁금하시거나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같이 준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